뭐지? 엇가 게시마는 마더 삼경로 호감이네 아니 아까도 개혁가당했는데 이번에도 개혁가당하네 랜덤 특 진짜 랜덤이란 랜덤이 랜덤한 아예 물매길라 그랬는데 잘못썼어 뭐? 아니 왜 뻘하게 쳐다도 안 때리고 아 뭐해 마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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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래기 1 어그 꽤 많던데요 멋진 애들 말로 프로그래머 한 명이라 힘들다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이제와서 프로그래머 고용하기도 힘들텐데 그런 비추도 달게 받아라 아 이러면 고블린 좋잖아 고블린 털어먹을 수가 없네 아 이러면 고블린 좋잖아 실화한 음 셋 7 1 2 2 얼리 지구 땐 슬 더 슬이 더 구렸던 거 같은데 얼기방패가 그려주고 잊을 수 없는 불뿜기와 유령의 형성 본부적 싸댁이 어디가냐 B지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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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10시 시험인데 공부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마. 야 너도? 어... 깜빡했다 저거. 근데 뭐 깜빡해도 별 문제 없는데?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님 말고. 아 에 디디디디 디디디 디디디디 안 하는거보다는 높은 되겠지 시험 딱 되라 장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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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 공부 뽑았던 다음 생에 공부한다 5가 뭐야 1회용 부여 2세계 공부법 2세계에서 만점을 받으면 안되는걸까 경로 1회용 닳을 데가 없다 봄통같은거 나오면 걷다 발라야지 왕관 2개 아니었음? 아니었네 아 여기있었구만 왕관이 반이었네요 참고로 2세계 near 왕관 떼지는 거 게임하다가 엄청 나중에 알았는데 눈더스를 절대 절반 손해봄 사드에 걸리는 줄도 몰랐고 그래 딱히 안된다고 안해놨으면 되는 게 맞는 거니까 탕후루는 왜 저리 안해놨으면 되는 거니까 탕후루는 왜 저리 안해놨을까 이 문제가 너무 좋아 탕후루는 왜 저리 안해놨을까 도래야 근데 많이 넘었어 어차피 사람들 안입기 때문에 적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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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실수했네. 큰 실수한. 뭐야. 토르비온.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띠. 오면. 신카이 마코코 저거 개잡지 마코코 잘 신카이 마코코 때려도 그지 같은거 때리네 뭐 암튼 이거 서순이였네 뭐 서순 좀 할수도 있지 괜찮아 안죽어 오 쉣 죽었구요 아 깜빡했네 괜찮아 죽으면 그만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G 사망 플링커 두리안 존버갑니다 글봄 정화도 나왔으면 좋겠다 정화는 너무 구려서 안 나왔나? 그냥 덱에 넣으면 정화되니까 드렉색 벌써 쓰레기됐죠? 자 쓰레기죠 아니 속옷 오르디온에 닮은 꿀이네 오르디온에 닮은 꿀이네 까망 얘 발동되면 쓰레기 너무 많이 생기는데? 아니 스톰피나 발동시켜 인마 으악 똥자귀 오 쉿 그냥 명치나 때리자 패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명치 달려야 될 듯 그냥 명치 그냥 명치 그냥 백화에 닮은 꿀이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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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전투도 진짜 어렵다 빛붓이 넘쎄 해머나 먹으렴 무작위라도 없으면 별로 안 어려울텐데 무작위라서 개어려워 앵 피즈를 주면 되겠다 세졌다 어? 1골드 세일 와 광역 스톰피 광역 클락 워크 곰이 더 낫겠지 광역 피즈를 줄까?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 피즈를 넣읍시다 광역 땡큐 이제 개시받고 죽음 광역 도맥 광역 quarto 공역 광역 him 그리 흥 변 전투가 나왔네 장아리 클리어 해야 나올걸요? 아니 종세계야 나오나? 종세계야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히즈레 봄다는게 맞겠지 그쳐도 죽는다 스치기만 해도 지명탈 스치기만 해도 지명탈 맞다 좋습니다 막타도 치고 가시는 틀링컨님 틀링컨 틀링컨 피지죽여 저거 우상 입어서 함부로 죽일 수도 없네 어 다 쐬다 육 컴벌 부적좀주세요 예 지명이다 이미 과격인데 폼퍼 나왔네 정배를 누구줌? 정배를 누구줌? 정배를 누구줌? 팔본부여 팔본부여 아 대지수회가 아까 억가당한거 생각나네 열받네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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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네장을 뽑습니다 아 시원하다 참된 드로우 드로우 많이 본건 좋은데 보이질 않네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니 스톰핏에 공격력 10이나 되는게 일달이 데리고있는 아니 뽑을 카드 없다고 공격을 안하면 어째해 야 죽이지마 죽이지마 카드가 잘 안보여요 카드가 잘 안보여요 덩규맷되지 어 어쩜 안보여요 어썸하지않게 되는 레이저 아 이거 폭발로 그냥 다 조져도 되겠네 다 조져도 되겠네 아 이거 폭발로 그냥 다 조져도 되겠네 아 아 아 이거 안경 예극혐 흠 안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흠 반격 한 대 정도는 뭐 맞아줄 수 있지 잠깐만 폼퍼로 뒤에 터지면서 반격 3대 때리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 이게 아닌데 꿀잼 엉 흠 흠 흠 이러다 다 죽어 오오오 스톰피 왜 하냐고 왕관이 나서 하러 가야겠다 무적 보고 정하자 눈 케이크는 싸고 올 핫 퍽킹 두리안 이게 성공하네 개사기기 물탄생 앵모멀고 앵모멀고 냥 냥 냥 냥 왕관 줬었나? 좋네 심장 잡으며 서리스 오자놈 심장 허접색 심장 여기 들어가느라 이펙트 버그 난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 깨시 뭘로 잡어? 깨시 뭘로 잡어? 자두 죽을만큼 얻어받는 서리스 오자 다시 장벽 괴물이 달성했다 igo 강렬 스폰피앞에나 쏘였네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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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드로버 머단하군 너 왜 한듯때리 얼어서 얼었구나 아니 플링커만 있어도 이길거같은데 아니 플링커 개센데 지금 플링커가 다할거같은데 플링커 가짜 폼퍼로 가야겠다 아니 플링커 가짜 폼퍼면 턴당 14딜인데 아니 턴당 7딜이구나 글레이저봄까지 들고가야겠다 아니 글봄 폼퍼 플링커면 턴당 21딜이네 질수가 없네 그러면 개허접대네 야 다 나가 아 피즐은 남아있어 폼퍼 플링커 피즐 글레이즈봄 항아리까지 들고갈까 항아리 들고가려면은 피즐을 빼야되는데 피즐을 들고가는게 더 세지않나 피즐 없어도 다 죽일 수 있지않나 근데 피즐이 피즐이 그것만 보면 되겠네 항아리가 피즐 보다 세냐 요게 중점이네 항아리가 더 세지않나 항아리가 더 세지않나 항아리가 더 세지않나 항아리가 더 세지않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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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했다 미쳤다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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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크는 신인가 어처구니 없이 세네 플린코 이 역시 휴먼보단 기계가 쎄지 그잉 버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